박칼린의 뒤트가 얼마나 풍만했기에 같은 여자가 봐도 그랬을까요? 그러면 혹시 같은 여자를 보고 쌍코피를 흘린 여자도 있나요? 박칼린과 같이 싸우나 하는 여자분들은 조심해야겠어요. 쌍코피 흘리지 않으려면 어제 라디오 스타는 스타들의 루머 해명 자리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서운 걸로 최고라는 박칼린 박칼린은 자신의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고 눈이 커서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박칼린에게 찍히면 다음 작품에서는 그 배우를 찾기 힘들다는 루머 결국 박칼린도 잘못한 사람들을 엄청 혼낸다고 인정하네요. 그 외에도 박칼린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직접 밝혔고 뮤지컬 배우인 최재림과의 스캔들을 부인하네요. 이날 박칼린 외에도 아이비의 해명이 많았습니다. 소속사가 바뀐 뒤부터 아이비는 신비주의를 버리고 털털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부러 고른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죠. 예전에는 신비주의가 있어서 보여드릴 기회도 없었고 아이비의 엽기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혹시 저런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다고 하지 않나요? 아니면 진짜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망가지는 걸까요? 어차피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 중에 아이비의 박칼린 나체의 쌍코피를 흘릴 뻔했다는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